오 됐네 이거? 오 아냐아냐 난 정말 화면맞추는게 정말 극도록 싫습니다 너무 귀찮아 이거 아휴 아휴 마치 그거야 이빨에 낀거 제거하는 것만큼 정말 귀찮습니다 좀 자동으로 좀 빼주지 아이 살짝살짝 위가 지랄이네 아이고 아닙니다 아무튼 모독입니다 됐어! 좋습니다 피가 없어요 뭔 피? 인피? 아닙니다 피가 없다고? 뭔 피? 어떤 피가 필요해? 미지의 행성 탐사 게임 맞잖아 완벽해 짜오타 안녕하세요 엘 앞에 빠졌어 아 플래닛 아 이쪽이 피구나 히엥 히엥 아우 알고 있었지 딸덜 히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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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스 미국어 프랑스어 존네베리 스페 세뇨리따 좋습니다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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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겠습니다 자 전해했던 행성 탐사 게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도록 하죠 이 게임을 모르는 분들은 어 유튜브에 올라온거 봐도 어 뭐지 맞다 여기지 저 사경을 보고 있으려면 있다면 그쵸 와 아 아 아스텔랜드 음 좋아 아직도 여기가 어딘지 모릅니다 흠흠 하 웨스트랜드 알아요 어 요저 홀 여기 무슨 세계야 도망갔어 또 도망갔어 헐 미친 왜그랬죠 여자 헐 깜짝아 아 깜짝아 헐 왜그래 헐 헐 죽었잖아 이럴수가 이 그는 내 가장 친한 친구인데 헐 워어양 이럴수가 내 친한 친구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을 하다니 거행 그 이전에 거행 누..누구였을까 사이는거한테 가까이 가면 죽이는거 아니야? 으어어어억 아 저 사이는거 가까이 가면 죽이는거 아니야? 죽이면 니엄마 아니면 저 이쪽일거야 좋아 어휴 얘 굉장히 허약합니다 아 찔렸구나 어떻게 한게 아니고 멍청한 녀석 아 찔까지 왔으면 어 이렇게 멍청할 리가 없는데 아니 저거 뭐지? 흐어억 여긴 뭐하는 곳이지? 어니 여긴 과연 무엇을 하는 장소인가 좋아 추진력을 오케이 저기야 길이군 조심을 여자의 발빠르게 되나? 외계인이 맞는가봐요 외계인의 피는 푸른색이라던데 좋아 조심 여기 달도 또 있네 달이 달이 아니고 뭐 다른것도 또 있네 이쪽 갈건 여기 거기 같은데요? 오버그루스 토끼들 싸우는 장소? 아니겠지 흐어억 무서운 게임인가요? 글쎄요 미스테리 게임입니다 오케이 얘는 조금만 무릎 얘가 관절염이 있어서 무릎에 충격이 오는 높이면 죽습니다 그럼 얘가 아픈걸 인지하고 그냥 죽어버려요 어어 어어 너어어 쓰읍 가자 정말이나 관절염이 있어요 어 뭐지 가봐야지 고개관계자 점프 좋아 아무튼 넘어오긴 했는데 저기를 가야하는 것인가 여기를 가야하는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왠지 이쪽 같지 않아요? 뒤잖아 뒤로 가봅시다 여기 화성 아니에요 화성이 아닙니다 처음엔 저도 화성인줄 알았는데 화성이 아닌 것 같아요 점프 다보르 점포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닌가? 여기 내가 왔던데잖아 아니잖아 지구도 아니에요 미제 햄성 같은데 뭐지? 아까 거기네 아 이런 중심같은 행성 횡성말고 행 행 행 행 행서같이 행이구나 횡성말고 행성 발음이 약간 헷갈리죠? 리조트 리조또? 아닙니다 정말 미제군요 처음으로 이 게임 스토리 지금까지 게임하면서 알아낸게 에 저는 러시아사람이고요 저희 동료들이 포탈을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미제의 행성 아마 그거 같아요 지구 지구에 뭐 지구에 없는 뭐 아이템이 있거나 아니면 여기에 뭔가 용토를 확정하려다가 어 여기 물도 있습니다 물도 있고요 공기가 당연히 물이 있으니까 자 자 이쪽 같았네 오케 이쪽이야 호 호 자 여기였어 음 저기로 저기로 음 나는 방금 왜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 뭐 저쪽쪽으로 대비 죽었다는 할 말이 없군요 쪄세 완벽해 그리고 저어 오이 새끼 척속 도전 오오ó 훗 깝치지 말라고 친구 응? 깝치지 말라고 빅보이 완벽해 내가 해냈어 흉흉흉 내가 해냈다고 얗호 잡아봅시다 네 우선 얘는 탈출을 목적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점프 좋았어 무릎에 무리한 것 같습니다 이거 이거 죽겠다 아우 샀네 웬일이야 조심해야 됩니다 아씨 이발 깜짝아 어어씨 이발 아아 미친 병신아 어어씨 깔깔깔 쪽밥쪽밥성킹 아이 미친 어어 살았어 배드랜드 나쁜 응? 뉴브젝트 유아 로버헤드 와인드와 슈블렌렌렛 헐 Jessie노라 산소? 아 미친 산이 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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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자기나 숨 쉬지마 하 살았다 자 여덟시간 능량이야 아이 좋아 이게 이게 그런데 있는거 보면 이게 내가 좀 웃긴게 뭐냐면 아까ber 그 여자같은 애들은 보구나 장비가 아나도 없었습니다 맨바로 다니지 않아요 지금 이거 참 웃깁니다 이거 주는 거 아니야? 그쵸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쟤는 그냥 가고 나는 산소 없으면 뒤지고 아마 이 행성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은 아까 대머리 보니까 여전자라는데 현지인이지도 있고 어? 아 미친 여기 못 가 아 저 오줌쟁이 새끼 뭐지 현지인인가 진짜 자 이리로 돌아가 보도록 하죠 응? 오케 뭐가 있어 아니 이 여성이 발바닥이야 맛있게 섞였군 아닙니다 아니야 산소는 있는 것 같아요 여자가 움직이는 거 보니까 산소는 있는 것 같아 좋아 발바닥이군 아니 발자국이군 죄송합니다 어 저 뭐지? 어 여자라 사려나? 좋아 여자의 존재로 확인해봅시다 제대로 아이고 아이고 사려나? 사려나? 여자라 여자라 하하 저 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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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뭐라고? 아 싸우자고? 이런 더러운 개지바이 디아블로라고? 뭐 나 이거 디아블로라고 했나? 디아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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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쯤인가? 뭐지 이 이 아이스크림 같은 것은? MC봉인가? 죄송합니다 이걸 어떻게 굴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닌가? 저기 길이 있군요 제가 잘못 왔습니다 아니? 이런 데가 있었나? 그래 이런 데로 왔었잖아 여기 저기로 갈려면 아마 흠 저 어떻게 가지 저기를? 저기 나면 갑시다 초록색당 이건가 아닌데? 여기를 올라가려면 아 저 뒤에 땅이 있군 다리가 있군요 암석이 있군요 좋아 여기로 가주지 트랭크스 완벽해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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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아 여자아 얘기를 하고 싶어 여기로 가면 되겠나? 저기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언시나 這트 橫 나는 인간이다 도구를 쓸 줄 알지 킥킥킥 뭔가 황폐한데 이거? 뭔가 갑자기 튀어 놓을 것 같은 느낌인데 자 여기야 코옥 안녕히 계세요 부러질 것 같은데 이거 아 이런 좆같은 일이 개색 요니? 덕분에 이런 것을 알게 됐어 이런 것에 건물이 새어져 있다니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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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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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어떤 데이터가 됐군요 그래 지구 같긴 해요 아파트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 지구가 아닙니다 이런걸 크게 어 저 포털있다 포털같은거? 우선 이런게 있는거 보니까 굉장히 뭔가 이러면 벌써 저런거 있죠 저런거 저거는 바람에 의해서 깎여진 겁니다 바람에 의해서 저런 모양이 나온겁니다 일명 아닙니다 자 오 이게 맞네 파워 에너지원 자 카치트 카치트 발동 됐어 치흐이 나와라 그저트 만냥팔 집어 집는다 끝는다 완벽해 전력이 돌아왔어 싯발 이런 개같은 일이 이런 개같은 일이 이거 줄게 함 봐줘 길이 어떻게 가더라? 뒤로 볼까? 없네? 밑으로 가보자 뭐 저기야 길 같군 산소다 좋아 산소 하지만 산소 꽉 찼지 좋아 저기를 가려고? 오! 좋아 판람부스 온다 오케이 제트팩이군요 뇨옹 좋아 완벽하군 미친 저기를 가라고? 좋아 훗 오케이 훗 가대 관절이엄 좋아 아마 저기를 가야하는 것 같아 좋아 간다 턱 좌 오! 택 턱 택 택 턱 택 택 택 택 택 아냐, 요쪽 맞어. 길이가. 완벽해. 보이십니까? 저는 완벽하게 해냈었죠. 여기로 갑시다. 네, 연타해야돼요. 꾹 누르면 한번밖에 안돼요. 그렇지. 더 놓치. 저희도 한번 가볼까? 오오. 오오. 역시 등산은 즐거워. 크흠흠흠. 가지그. 짬뽀으으으으으으으! 완벽해. 간다, 헛! 연연! 옛! 헤어어어어윽! 흫... 씨발 씨발 쪼발 좋아 이쪽이야 오우 다음은 다음은 저기군 딱 여기 가라고 준비가 되어있군 어 됐어 좋아 마지막 도약이번 완벽해 해냈다 좋아 미친 딱 끝나네 딱 끝나는거 보세요 아니 뭐지 여기 밑에 밑에 에너지들은 어 나라까지 만능팔 뭐지 이거 뜯을 수 있나 이걸?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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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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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완벽해 아 진짜 타이밍 쩐다 진짜 겨우 여기 가는게 끝이었어? 땀에에에엇 아니 뭐 이런 개의 막내같은 낚시가 있어 아 모더기 아아 맞다 모더기 꿈꿨땡 저기 있어 촉수가 날 괴롭힌당 이런 더러운 이상의 씨 내가 널 얼마나 좋아하는줄 알아 이상의 씨? 더러운 촉수물 난 이쪽으로 간다 바보 땡 됐어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점 그 여자는 뭘까요? 어? 어 여자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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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낙하네 고추새끼 아닙니다 이거 정말 귀찮네 이거 저 좋습니다 연락가지고 아 그래 밤이 되고 있었지 밤은 좀 짧았으면 좋겠다 저 여성분 어디계세요 당신은 정말 저같은 분이군요 어 일로 못가 어 일로 갈 수가 없는데 이 돌을 밀 수 있다거나 개뿔 뭐가 갈 수가 없어 흠 이빨라마 어 어 어 어 어 어 어 한 번 한 번 한 번 죽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두워서 답답해 어? 뭐지? 뭐예요? 아이고 뭐지 저거? 달빛은 아니지 여긴 지구가 아니야 자 여기에 올라갈 만한 돌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아잇 너도 너도 안해? 그럼 일로 가주지 자 너 부들부들해 그렇지 고맙군 여기 있군 이 돌이네 딱딱 굴릴만한 돌 좋아 이게 딱 게임이 어떻게 하는지 다 알려주고 있어 얼마나 깼나 에크스테이오 아예 얼마나 됐나는 모르겠어요 한 한시분도 냈어 30분 했네 지금 이 게임 얼마나 온지는 모르겠습니다 어? 난 저 빨간색이 뭔지 모르겠어 이 행성에 이 행성에 이 행성에 빨간색 보석이 있거든요 가넷? 막 그런거 저 여자가 자꾸 도망가죠 대아나우스만 침묵 좀 하던가 빙신아 좋아 스토리 있습니다 자 자아 미친 여기 못가 위로 갑시다 아잇 아잇 어이 깜짝아 뭐가 잘 안보이게임 갑자기 죽이지마앙 노랜다구 우우우 음 흠 왜 지직거려? 내 귀여운 목소리 봐야됐나? 봬야내냐고 미친 요기 왜이래 여기 헛! 좋아 이거를 야! 너 한번 해봐 말 잘 듣는군 오 아 아니 나는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 얘 아니지? 어 그래 아니야 미친 아니야 본능이 아니에요 아 미친 거 거기네? 괜찮아요 오케이 본능이 출시래 출시..충..충..충시래 오케이 좋아 어 됐네 세이브됐네? 오케이 이거 좀 어두워요 많이 좋아좋아좋아좋아 오케이 잠깐만요 안해본 게임은 뭐라고? 안해본 게임은 있지만 안죽은 게임은 없다 닥치세요 남쪽야 밝아지면 죽겠어 이 게임 어두우면 진짜 아무것도 안보여 이쪽이겠지? 족속에 날 안내하고 있어 날 인도하고 있어 난 안대에 숨을 쉬고 있어 죄송 어디로 가는지 알 수는 없지만 갑자기 나 3종한테 있는거 아니야? 어? 어? 으악! 씨빵냥아 으악! 으악!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놀란 사람이 정말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쩐니니 날 놀리켰어요 돼지같은 년 어디야냐 디아블로 디아블로가 스페인어였나요? 멕시코였나? 무슨 언어로? 악마란 뜻입니다 왜 악마라고? 니 생긴게 악마에요 붕신같은 개집아이야 나 진짜 아우 개놀랬네 진짜 아유 스페인어였나? 아우 깜놀랬네 진짜 솔직히 무서운 얼굴이 아닌데 갑자기 나왔어 이런일이 한번도 없었잖아 저쪽이야 아우 뭘 어쩜이리 잘 놀래지아 어? 이런적이 없었기 때문에 더 놀란거지 원래 화 안내는 사람이 갑자기 화내면 무섭거든 이런 개엔병 좋았어 아냐아냐 놀라봐봐봐봐 아냐 부탁함이 아니고 준시스템 부탁합니다 말할라는데 준시스템 컴퓨터 사세요 컴퓨터가 필요할땐 준시스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BJ에게 쏟아나무 별풍선이랑 스티커 좀 줘보세요 뭐지 여기? 좋아 흐어어 씨발 문 하아 에휴 뒤였나? 뒤네요 흑 하아 에? 어디야? 여기야? 거기인가? 어 여기야? 그러네요 아아 깜짝 놀랐습니다 다가가셨죠? 어쩌라구요 아 깜짝아 뭐야 좀 튀어나오지마라 황긋한 촉수모라 좋아 좋은 얘기는 맞아 좋은 아이네 좋은 촉수에요 저거는 저기 길도 만들어주고 나올 때 야 아냐 튀어나와서 길을 만들어주는건 좋은데 놀래키지는 말라고 나올 때 조용히 또 나와봐 대가리 싹냠아 아 미친 뭐야? 하하 하하 허 하 뭐야 뭐야 저희도 사람이야 그러면? 오! 허! 깜짝아 아 뭐야 깜짝아 아이씨 아 여전 아니었어? 아 이거 여전 줄 알았네 아이씨 사람이 줄 알았네 라스트 스탠드 오? 따라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마을 같은 건 아니고 잠깐만 이리로 가면 내가 어 관절염 아 깜짝 놀랐네 뭐지? 뭔가 긴 다리가 어? 치킨다리 뭐죠? 다리가 아닌가? 자 갑시다 도로 같은데 그쵸? 나도 도로로 봤어 도로로? 도로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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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흐 쉐퍼 롱점프 마초픽춘가 마초픽춘가 마초픽춘? 고맙습니다 포탈 크리에이터가 포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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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포탈 본거지 이런거였나? 다른거였나? 흠흠 연구자료 그렇게 아니 이 게임은 갑주티는 아닌데 갑주티에요 흠 흠 혹시 모르니까 콘크리트로 가자 혹시 모르잖아 쉣 애초에 낙가마음이 있다는것 자체가 태양이 근처에 있다는것이니까 지구 아닐까요? 지구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캐릭터 가 길이 없네? 캐릭터가 있어요 여기 낫 낫 이열스 이열스는 뭐야 낫 어어스 길이 없잖아 지금까지 하늘로 점프해야되는데 저거 뭔가 있을까 화성? 화성은 화성일수도 있다는게 내 생각은 뭐냐면 그거에요 폭풍이 일으키잖아요 크고 작은 폭풍 이게 화성 이게 화성에서 자주 일어나는 생리현상이라서 생리현상이라서 죄송 그렇기 때문에 제트팩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 있다 아 찾았네요 제트팩 제트팩 저의 점프력은 시발 발단이 됩니다 목성은 그게 없어요 전부 기체로 만들어진 행성입니다 어? 네 그렇습니다 주인공은 러시아인이구요 주인공이 어떻게 불시착을 하다 하.. 했는데 일 쓰러진거에요 네 우선 지구가 아닌거 같아요 어 태양인이랑 비슷한 행성을 아 태양인이래 미국이에요? 아 미국이지? 그래 가슴팍에 미국만 가내려 있었어 조심 미국인인데 어쩌라고 시X야 그걸 몇번이나 상기시켜줘 이 대가리 새끼야 저 새끼 예스복스 병청자인가 아닙니다 예스복스 추기인가 좋은 날씨 저 새끼 학교가고 또 학원가서 또 그 다음 또 야자하는 새끼 아닙니다 가자 오로라가 있는데 오로라 공주 드라마에요? 아닙니다 여기가 이제 한류 한류가 아닙니다 네 빨간색 그건 뭐였을까 자 자 집에 뭔가 있잖아요 저기 가보고는 있습니다 아니 아 아마 길이 여깄네요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지인공 밥은 안먹어요 여러분의 주신 별풍사들 줍니다 어두워요 길이 맞는지 어 뭐야 저거 녹색 오로라 여기 길이 맞는지도 모르겠 어 이게 뭐냐 저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쵸 길이 여기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리성 탈성 도로 같기도 하고 도로 같기도 하고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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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는거지 여긴 아니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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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슈같은 그래 저기로 떨어져야 되는건가 어 뭔가있어 내가 여기로 오지 않나 근데 내가 여기로 온거 같은데 아니겠지 저기로 가봅시다 여기로 왔다고? 이게 워낙 귀소문능이죠 저는 연어입니다 저를 맛있게 잡사주세요 오 오케이 무슨 게임임? 아니요 미스터리 게임인데 무슨 게임은 아닙니다 조심 초록색이 초록색이 약간 어디 길을 나타내는것 같긴 한데 빨간색 조심 오케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반대쪽으로 여기로 올라야되네 이거 아니 아무것도 안보여 하얀거는 병신아 달빛이죠 대가리 헤드샷 맞으셨어요? 죄송합니다 저기 가는거 같은데 대한민국 오왕 오오오 오오옹 맞는것 같애 아닌것 같애 맞나? 맞는거 같애 아닌거 같애 하핳 뭐 이런 병신같은.. 아 이쪽이.. 이쪽같은데? 오 마..맞아맞아맞아 아니야 마..맞아..맞아 여기있다 길 빨간색 오르바도 있네요 불길불길래 열매인데? 정말 엄청나게 불길불길한 열매를 저에게 심어주고 있군요 아..맞겠지 뭐 맞겠지 뭐 그렇죠 다른 태양의 위성이죠 다만 빛날 뿐 맞겠지? 이 길이 맞겠지? 아 맞다 태양의 위성이지 어? 아닌데.. 어떤 데 아닌가 여기? 아 지구의 위성이요 죄송합니다 헷갈렸네요 길도 헷갈리고 그것도 헷갈리고 맞겠지? 아니면.. 역하지마 어 맞는거 같애 여태껏 이런 길은 있을 수 없어 아니 있지 않았어 좋아 그쵸 존나 까대죠 그쵸 어.. 존나 까대네 씨이발람네.. 어 뭐야? 아 존나 불길하다 불로 맞는 길이다 사람 아니야? 아 씨이발 안녕히 계세요 나 몰라 나 몰라 나 몰라 나 몰라 나 아 씨 비즈암 개새끼야 아 씨 아 나 씨 아 씨 어? 시체? 뭐야 해 고르잖아 데에에에드 러시아들 러시아들은 지난라 러시아들은 지난라 러시아들은 지난라 러시아들은 지난라 어 뭐야 닥터 닥터 쇼타파까 저 시들 전부다 러시아인이라고? 뭔가 러시아어가 나오네요 왠지 이름이 블라디미르 이럴듯 팍 흠 흐음 아이고 아이고 어 뒤에 길 있었구나 덜덜 행행행 아싸 어쩌기 모는가 가야 될 것 같애 좋아 띵띵 원고 확인하세요 이 브루트니 스피어스 개새끼 아닙니다 어 여기 아닌데? 하아 에이후 아 밥 먹고 갔어 자 수련이 우연히 포털을 발견 포털을 통해 타행성으로 왔다 음 그래요 그 다음 식민지 처리하다가 살아남은 생면체를 변이시켜서 역습했다 그렇다고 하네요 지금 말하는 내용들이 스포일러는 아닌 것 같아요 게임이 게임을 여태까지 진행했는데 그게 그것도 모르고 있다면 게임 한 어 지웠어 아침 좀 되자 아침 좀 되자 아침 좀 되자 오 지금 뭐야 드디어 온 것 같아 어 아 제트팩 닿았었어 네 아직 이 행성이 무슨 행성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불시착으로 떨어진 거예요 뭐지? 쉴드? 아 나쁜 놈님 고맙습니다 아침 좀 되자 좀 엉 아 흠 아 아 뭐야 어디로 가는 거지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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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땅이다. 드디어 드디어 땅이네? 어? 오? 아침 됐다 오오 다행이야 아씨 존나 다행이네